네에이!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판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간단한 공포게임이라는 뜻의 공포게임인데 제작자님이 제목찍기가 굉장히 귀찮았나봐요 아 곰돌이 인형이 날 쫓아오는거구나 이렇게 눈이 안졌네 야 왜이렇게 빨라! 오우! 빠른데? 와 이거 어렵다! 제목은 간단하다는데 왜 안간단하지? 아 이런데 있으면 안죽나보다 그죠? 약간 톰과 제리의 제리가 된듯한 느낌? 아 여기 종이 한장 좋아 종이 지금 한장 모았죠? 이게 웬만하면은 이렇게 끝에 쪽으로 다니자 그래 이렇게 숨어들 수 있으니까 좋아 저기 한장 더 아 들켰다 들켰다 좋아 두장 나이스 아 저기 한장 있는데 저기 아 들켰어요 들켰어요! 호앗! 좋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불 잠깐 꺼주고 아 저거 뭐가 되는데 저기 멀리 지금 빛나는거 한장 보여요? 저게도 지금 한장 있고 자 용감하게 한번 가보자 자 곰돌이들에게만 안걸리면 되는거 같은데? 오케이 쪽쪽쪽쪽쪽쪽쪽쪽 용감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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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세장이구요 아 들켰다! 기나 그거라естно 빨리 들어갈 때 빨리 들어가 contrat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갈 때 들어가면 돼 이렇게 들어가만 돼 들어가면 돼 우와 진짜 빠르다 오오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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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진짜 빠르다 아 잠깐만 있네 와 얘네 점점 빨라지는거 같애요 진짜 제발 제발 한장만 먹고 바로 도망가면 되거든요 한장만 한장만 나이스 ways! 여기 숨을만하거든요 좋아 오케이 종이! 종이 한장 더있다 다 먹고올까? 물일까요? 아냐 먹고오자 먹았다 쎄 오케이 마지막 한 장X1 이거 제 생각엔 조금 모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돌아다니면서 от 장을 찾는게 더 나을 것 같애 큰일 났다x4 이거 들키면 안되거든요? 큰일 났다x4 으아아 realise 허허헌ㅋㅋ Wise 너네 가라 노래 뭐하는거야 여기서 Non 뭐해 와 진짜 너무 무서워 어 뭐야 얘네 모하는 blog 야 이것들이 이게 뭐하는 거야 전체 좀 가란 말이야 희미하게 봤는데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었는데 여기 있다 와아아 plutôt우 오우오 우우 다 죽였다 다 죽였다 야 아까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 하더니 이어! 죽었구만 뭐야 이거 이러고 꺼졌어요 게임 되게 별루네?